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 탄핵을 거론한 박원순 시장. 지난 주말 셀수차 물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삼성 장군이 여군을 상대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성교육을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파주 등 수도권의 건설 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 매립한 현장 포착했습니다.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순정 부품 위주 정비 관행. 소비자는 매년 6천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4.13 총선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12시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총 33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게 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일치일까요?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야당과 여당 내 비박계 의원들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영욱 기자, 지금까지 어떤 의원들이 기소 확정됐습니까? 네, 현행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4시간 후인 오늘 밤 12시까지 4.13 총선 선거사범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간까지 이번 20대 국회의원 중 재판에 넘긴 의원은 총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기소된 33명 중 3분의 2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원장, 5선의 김진표 의원, 4선의 송영길 박영성 의원 등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총 의석이 38석인 국민의당에서도 4명이 기소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기소된 의원들은 당내에서 소위 비박으로 분류된 의원들이었습니다. 친박 의원 중에서는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공청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석진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은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 무효로 처리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송영길, 박영선 의원까지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청와대 우병호 민정수석의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명호 기자, 반발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앞세 이번 검찰의 기소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사건, 우병호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고 치절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호 수석의 개입이 중복 확인되고 있다면서 배경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긴급의총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소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청와대와 검찰이 침박 무죄, 야당 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무혐의 처분하고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침박과 비박의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오늘 검찰이 기소한 새누리당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비박입니다. 비박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정무수석, 그리고 강석훈 경제수석과 공천경쟁을 벌였던 김종태, 박성중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비박계에서는 공정해야 할 검찰 수사에도 침박 불폐 공식이 적용됐다면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비박 의원은 비박은 선관위가 서면 경고한 것을 검찰이 기소하고 침박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정당 후보에게 연달아 표를 던지는 이른바 줄투표 경향을 생각하면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대선은 물론 의석분포까지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통상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 치릅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이 통상 3심까지 가는 걸 감안하면 내년 봄에는 재보선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가을 재보선이 없습니다. 대선이 있는 날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집니다. 기소된 30여 명 중 3분의 1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10석 안팎이 대상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서 대선 승부는 곧장 국회 의석 지형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선하고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니까 대선 민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당수가 야당 소속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불리한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의 인물 첫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 시장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언했던 대로 경찰의 소화전 물 사용을 불허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성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런 야만적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도 사임할 일이 아니냐고도 썼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지자의 아부하기 위한 언어 테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끓는 민심 전달하니 패대기 쳤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처음으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이 백남기 씨 사망을 계기로 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 대포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속 조치입니다. TV조선 엄성석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오늘 4대 재벌 경제연구소장을 만났는데요. 재벌 개혁을 외쳤던 문 전 대표.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속내가 담겼는지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삼성경제연구소를 주로 탄 4대 재벌의 경제연구소장을 초청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소장인 조윤재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삼성전자는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라며 재벌의 길을 살려주는 발언을 합니다. 문 전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인다는 국민성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재벌 대기업이 공정경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정경련의 미르제단 모금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벌 비판보다는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거빈세를 다 추워주면서 뒤로는 또 막대한 돈을 이른바 준조세 형식으로 걷어가는 반기업적인...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순환출자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을 공약하고 재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재벌 비판 기조가 한층 무그러진 겁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경련 해체 주장에도 입장표명을 피했습니다. 전경련 해체 주장에도 입장표명을 피했습니다. TV조선 강상기입니다. 이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공학원을 만든 노무현 정부의 참모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경제 철학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연구소장 면담을 두고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 철학 구제를 고백하는 황당 행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이 삼성공화국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지배 의존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결국 재벌개혁에 실패했듯이 문 전 대표도 경제정책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독자적 경제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자기가 경제를 알려면 제대로 경제를 인식을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지 남이 써주는 것 가지고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정경련 해체가 거론되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 본질은 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간 숨죽이고 있던 비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치권은 바빴습니다. 정치인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정치부의 배성규 부장과 함께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배구장, 먼저 오늘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듣고 사실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는데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그 진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오늘 말한 게 탄핵, 워터게이트까지 거론하면서 사퇴해야 된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하겠다 이 얘기인데 평소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에 비하면 상당히 과격하고 수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왜 박 시장이 왜 이럴까? 결국에는 대선 출마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결국 그동안 대선 출마에 대해서 계속 점증적으로 의지를 보여왔는데 사실상 결심이 섰다. 그런데 왜 강성으로 나오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뭔가 중도층 꾀안기에 자신의 대선 전략이 결국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결국 다시 진보층, 야당 지지층에 대한 집토끼 찾기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뭔가 강성 투쟁 이미지, 투사, 선봉장으로 나서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입니까? 시점이 지금 뭔가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각을 세우면서 싸움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대선 전, 그다음에 지금 뭔가 이번에 선거 기소, 검찰의 기소, 그다음에 정기국회 다 맞물리면서 지금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심지 않으면 야권에서 밀릴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1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1부 조사에서는 3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놓치면 내년에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원순 소시장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대선 불복과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오늘의 공소시효 4.13 총선 마감이죠.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기소가 야당이 거의 두 배가 많이 됐습니다. 여권보다. 그런데 특히나 비중 있는 인물들, 추미애 당대표부터 김진표 의원, 윤호중 정책위 의장, 여기다 박영선 의원까지 거의 대여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사람들 다 지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여권의 뭔가 스탠스에 말려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1부에서는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송영길 의원도 기소가 됐습니다만 송영길 의원은 아예 대통령 당선 무효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대선 불복 인상을 주는 발언들인데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간 이유는 지금 이 타임에서 싸우지 않으면 밀린다. 그래서 전면전,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검찰에 야당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기소한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더 재미있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보면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삼성공화국을 만든 노무현 정부의 참모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박영선 의원은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같은 당인데 같은 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큰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어요. 이 발언을 보면 친노 참모들이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은 문재인 전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친노 진영 전체를 지금 겨냥한 겁니다. 이걸 본다면 지금 친노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당 내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그대로 후보가 되고 아무 존재감 없는 비노는 이렇게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앞을 내다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정계개편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계개편론을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면서 정계개편론에 불씨를 지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김종인 전 대표도 오늘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성장론에 대해서 말장난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자기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완전히 공격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비노 진영에서 친노와 결별까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반문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보면 박영선 의원하고 제일 친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둘이 박남매도 불리기로 했는데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교감은 없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박지원, 박영선 두 분이 대여 의혹 제기하는데 같이 뭔가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이 따라가지고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물 밑에서 공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마침 문재인 전 대표 공격하는데 박지원 대표도 또 나섰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뭔가 이쪽 비노 진영과 국민의당 사이에 뭔가 통하는 기구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정계개편에 또 해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움직임도 사실 주목해야 되는데 4대 재벌의 경제연구 소장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기존에 문재인 전 대표, 친노 진영하고는 굉장히 각이 잘 안 맞는 건데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들도 보면 삼성이 국가대표 브랜드다. 그리고 재벌이 공정경제하는데 앞장서달라. 굉장히 재벌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기존의 문 전 대표 노선과는 달라 보이는 거죠. 안심해라. 내가 집권해도 당신들 문제없다. 그렇죠. 그거를 사인을 보내주려는 거고 어떤 집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바뀐 거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바뀐 건 아니다. 싱크탱크 때 낸 정책을 보면 여전히 반재벌 정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스처를 보내는 거죠. 내가 돼도 우리나라 재벌들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대 재벌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미리 하나 접점을 찾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테니까.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어제 TV조선 우리 뉴스초판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정계개편 발언을 지금 저희만 톱뉴스로 정한다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이정현 대표가 이 정계개편 론을 슬쩍 꺼내든 이유 이건 어디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친박 진영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독자적인 후보도 없고 앞으로 인기는 얼마 안 남았고 레임덕이 올 게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대로보다는 판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래서 이 친박 이정현 대표가 내세운 친박들의 정계개편 구상을 보면 결국 인영과 지역연합 이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경남, 충청, 호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기반을 둔 새누리당 충청의 반기문 총장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호남에 국민의당까지 끌어들여서 보수, 중도대연합, 지역연합으로 승리하겠다는 얘기 이걸로 비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른 데서 또 야당이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또 비노 진영에서도 비박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비박 진영의 얘기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들은 주도권을 좀 빼고 새누리당 비박과 국민의당 원의 비박과 비노들을 합쳐서 가보자 이게 이쪽에서 생각이고 국민의당이나 지금 야권에서는 친박, 신노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제3지대에 다 모이자 양측에 좀 극단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가자 빼고 중도대연합인 거죠. 이쪽의 얘기는 이런 세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슈 하나만 해도 큰데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드 문제로 긴장 상태인 한중관계가 불법조언 문제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해경이 불법중국어선 강경 대응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첫 함포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500톤급 해경 함정에서 40mm 함포가 불을 뿜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20mm 벌컴포가 연속 사격을 합니다.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 해경이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해선지 사격 훈련은 훨씬 강화됐습니다. 연례적인 훈련에 사격 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한다.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이 해경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는 중국 정부의 적반하정식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불법조업은 우리 수역에서 이뤄졌고 중국어선을 9km 추적한 것은 국제법에 따른 성당한 법 집행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모형 중국어선을 뛰어넣고 포사격 훈련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백령 연평도 등 서해 5도 NLL 부근 해역에서는 12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였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중국 언론은 연일 도넘은 적반하정식 포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욕설까지 하며 막말을 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해경이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을 향한 함보 사격까지 허가했대고 뉴스 앵커가 이야기합니다.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고속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다룬 뉴스인데 정작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라는 출연자는 한국 경제까지 들먹이며 한술 더 뜹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오늘도 괴변입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강대국이니 한국이 분노를 표출했다가는 그 이유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환구시보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섞어가며 한국이 도발하면 몇 배 이상의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해경의 어선 단속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던 중국 외교부는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이 충돌한 지점이 공해상이니 법 집행 근거가 없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은 불법 조업 어선 추적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령의 밭까지 추적해서 납포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불법 조업 어선을 쫓다 고속단정이 침물된 사건에 대해 한국 해경이 잘못했다는 접반하장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해석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과 충돌한 지점이 공해상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111조 1항은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을 공해까지 쫓아가 납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들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어선을 공해상까지 추격하는 무관용 원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조업이 계속되자 지난 4월 공해상인 말라카 해업까지 추격해 중국 어선 화리 8호를 납포했습니다. 또 납포한 중국 어선 수십 척을 한꺼번에 폭파시켰습니다. 중국은 당시에도 공해상에서의 납포를 문제 삼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 2012년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 4척에 한포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경고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지옥에 몰아넣고 있고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위가 달린 일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의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탈북 주민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 시기를 미루자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물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은 바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분명히 더 진전된 대북인권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의영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에도 팬이 많은 가수 밥딜런이 선정됐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요. 가수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정은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가수 밥딜런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력 후보는 체냐 출신 소설가 음국이와 치용호와 일본의 대중작가 무라카미 하루씨였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밥딜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밥딜런이 미국 음악을 통해 새로운 특적 표현을 창조한 점을 높이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노래 중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물에 임롱됐고 미국의 고등학교 정규 국가서에도 실렸습니다. 10살 때부터 실을 쓴 밥딜런은 팝음악사의 가장 위대한 위주현 중 한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대중음악 가사가 노벨문학상 범주에 들어간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당르에 대한 편견과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0일 신세애댕 스테콜룸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문화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명 중 2명은 결박돼 있었습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만 6명. 필리핀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한인 시신 3군은 마닐라에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탕수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51살 46살인 남성 2명과 48살 여성 1명입니다. 모두 머리에 총상이 있었고 2명은 손이나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 달 전 출국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성 2명은 홍콩을 통해 필리핀에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광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와 필리핀에 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금존을 노린 납치나 보복살인 등 여러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기 100만정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필리핀에선 250만 원의 청부 사례도 이뤄집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모두 6명으로 최근 4년을 따지면 40명 가까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관과 총기 분석 전문가 등 4명을 오늘 밤 필리핀에 규파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에 파견돼 있는 코리언데스크 5명은 이미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3년 전 한인 식당주를 살해한 현지인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성희롱을 안당하려면 결혼을 빨리 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한 장성이 여군을 상대로 한 성교육 강의에서 이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장성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한 전방부달 성교육 현장. 삼성 장군 지휘관이 여군 280여 명 앞에서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결혼을 빨리 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희롱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의 경험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이 장군은 또 가해자 가족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군생활 안정을 위해 결혼을 빨리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장군은 그런데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계약직 성보충 상담관을 성추행해 지난 8월 고소를 당한 겁니다. 정작 성인지 교육을 받아서 인식을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교육자로 나서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휘관에 의한 장병 성교육은 모든부대에서 1년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량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불안하겠죠. 시중에 이런 중국산 짭퉁 드론이 5만 대가 넘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소형 무인비행기 드론이 하늘을 납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빠르게 날던 드론이 행인에게 돌진합니다. 철조망이 없었더라면 어린아이가 다칠 뻔했습니다. 추락한 드론이 고속도로를 날리던 차와 부딪힙니다. 뛰어놀던 아이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피가 많이 철절나니까 애는 거의 얼어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중국산 짝퉁 드론 5만 8천 대 19억 3천만 원어치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부품을 중국산으로 채운 드론들로 모두 31살 조모 씨 등 19명이 2년간 밀반입해 유통시킨 제품들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드론들이 시중에 대거 풀리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사건과 민원 건수는 150여 건에 다릅니다. 혹은 드론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제2차, 3차의 사고 우려가... 경찰은 조 씨 등을 입건해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안전성 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거지로 보이는 남성 앞에 1달러를 주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쓴 팻말이 있습니다. 실제 거지가 아니더라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큰데요. 이번엔 트럼프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음단 폐설 파일이 폭로된 후 트럼프는 줄곧 낙커룸에서의 대화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은 자신과 달리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인해 벌금까지 물었다고 반격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74살 제시카 리즈는 36년 전 트럼프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10년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트럼프가 자신에게 억지로 키스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날조된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성폭행 혐의 소송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한 익명의 여성은 13살 소녀 시절 트럼프가 주선한 파티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미인대회를 운영할 당시 여자 탈의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클린턴 후보의 우세로 이미 미국 대선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소위 이메일 의혹에 연이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최측근 이메일이 또 공개됐는데 이번엔 법무부 언론계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위기의 트럼프에게는 클린턴의 이메일이 중요한 반격의 소재입니다. 위키리스크는 최근 이메일 폭로를 통해 법무부 관료 출신인 클린턴 측 인사와 미 법무부가 클린턴 측 재판과 관련된 주요 상황을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캠프 선대본부장 포데스타는 이메일에서 법무부 사람들이 재판 일정을 알려줬고 판사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과 클린턴과의 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이메일도 나왔습니다. 포데스타는 폴리티코의 한 기자를 지목해 그에게 기사거리를 줬는데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와는 클린턴의 발언을 어디까지 담는 게 좋을지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 해킹을 당한 포데스타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번 이메일 공개로 클린턴은 위선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지수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이 TV조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 매립하면 농토와 지하수까지 오염되는데 한 달 동안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폐기물 4천여 톤이 불법 매립됐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모래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중장비가 부지런히 실어나릅니다. 한쪽에는 검은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기성 온이라 불리는 건설 자재, 돌가루 폐기물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흰 돌을 기계에 넣어 갈면 골재와 모래가 생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까만 흙처럼 보이는 저 폐기물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비닐로 덮여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딴 지역에 도착한 트럭이 갑자기 농지로 들어갑니다.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려는 겁니다. 이날 하루 25톤 트럭 30차 분량 폐기물 750톤이 이곳에 불법 매립됐습니다. 인근 농지도 비슷한 상황. 대형 트럭들이 폐기물을 버리려고 줄지어 기다립니다. 폐기물 돌가루를 쏟아 부은 농지입니다.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발을 떼기 힘들 정도로 질퍽거립니다. 이렇게 매립이 끝나고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면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흙과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폐기물이 섞인 농지는 농사를 짓기 힘들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도 업체들은 마구잡이로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업체들은 주로 휴일날 단속을 피해 움직였는데 한 달간 파주 일대에서 3개 업체가 4,5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건설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면 토질이 변하고 오염돼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법 매립 브로커들은 농민들에게 좋은 흙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따로 없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골제 폐기물은 석회질이 포함된 미세한 돌가루입니다. 물과 섞이면 단단히 굽고 입자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결국은 다짐,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수분이 침투를 못하게 되고 어떤 식물도 그에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골제 폐기물을 농지에 사용하려면 일반 흙과 1대 1의 비율로 섞어 매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폐기물 1톤당 약 3만원의 돈이 들고 운송비와 인건비를 더하면 25톤 트럭 한 대에 약 100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이 돈을 아끼려고 불법 매립을 하고 이 과정에 브로커가 끼어듭니다. 브로커들은 건설업체로부터 3분의 1 가격의 폐기물을 넘겨받아 폐기물 해악성에 무지한 농민들에게 그대로 넘깁니다. 일부 농지 주인에게는 좋은 흙을 주겠다고 속여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합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농지 피해가 잇따르지만 관외관청은 불법 매립 업체와 피해 실태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호를 틈타 곳곳의 농지가 불법 매립 폐기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현승원입니다.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 바닥을 훑어보니 온갖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44년 전에 침몰했던 폐선박도 녹슨 채 이렇게 강바닥에 있었습니다. 유혜린 기자가 한강 쓰레기 수거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심 3미터 아래로 내려가자 시뻘건녹으로 뒤덮인 선박 한 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1972년 팔당댐 건설에 동원됐다 침몰된 예인선입니다. 6에서 7미터 길이의 폭 3미터인 폐선박은 통째로 인양이 불가능해 여러 조각으로 절단한 뒤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침몰된 지 44년 만입니다. 방금 건져올린 선박 조각입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방치되면서 온통 녹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팔당대교 인근엔 길이 10미터 H빔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91년 붕괴 사고 이후 25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타이어, 망가진부표, 어망, 페트병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잠수사 170명을 동원한 이번 작업으로 수거한 쓰레기는 3톤가량이며 2003년부터 13년 동안 건진 쓰레기는 623톤에 달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울산시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당한 상인들은 지원금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차바로 홍수가 나, 점포 300여 곳이 대부분 쑥대밭으로 변한 울산 태화시장. 여기도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소상인들이기 때문에. 입방 가게는 제빵 기계가 물에 잠기는 등 4천만 원어치의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태화시장을 포함한 울산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데다 선정된다 해도 현행법상 지원 대상의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법을 못 받느냐고.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야지요. 없는 법을.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마찬가지. 4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그런데 전혀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최대 900만 원인 정부 지원금이 막히면서 울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상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태화시장 상인들은 우정혁신 도시를 건설하면서 저류지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LH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현직 총장에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지만 씨와 유착이 전직 총장에겐 일본계 대부회사 수입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불신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혜장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레스프라인드 그 집의 단골로 드나들었고 그 집 주인과 관련해서 저 박지만 회장을 만났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박 회장과 비서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자 김 총장은 식당서 우연히 만난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수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 시절은 제 기억으로는 아닙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엄호에 나서며 의원들 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몇 년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와 검찰 수사에 대한 충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괴변이다.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평론가가 한 명 있어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로부터 부적절한 자문료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한 전 총장이 SBI 홀딩스 코리아 자회사로부터 자문료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계약 형식을 빌린 범편법 수임입니다. 몰래별로, 전화별로,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이 부도덕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 김주현 대검차장은 김정주 넥슨 창업주 부친의 빌라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10년 전 거래 과정에서 이름을 듣지도 못했다. 우연일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국감에선 검찰의 우병우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며 이른바 봐죽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사장 관련 사건을 7년 전에 검찰이 그냥 덮어버렸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연식 기자입니다. 수사 착수 50일이 넘도록 단 한 명의 피의자 조사가 없는 우병우 수석 비위 의혹 수사를 놓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우수석 처가의 땅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말하는 참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진술인데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심증을 내비친 겁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미르제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도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장이라든가 대검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지검하고 거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당은 또 최근 구속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이명박 정권 당시 검찰이 봐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담긴 2009년 검찰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거의 피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말 바로 섰다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내간을 이미 7년 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당시 개저추적을 진행했지만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800억 모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오늘 국감장에선 한성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을 향해 내가 그렇게 좋으냐 이런 말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문익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미르제단과 최순실 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차은택 씨 및 최순실 씨 딸에 대한 특혜설 등 각종 의혹들을 하나 둘씩 밝혀냈습니다. 정치 공세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해낸 기자들 앞에 재단 설립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했죠. 통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지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미르제단의 평균 영봉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주장한 9,218만 원이 아니라 5,3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부는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심사에서 빠졌다고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보도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성교 의원이 질의를 하다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외교통일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재건 위원장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발언으로 파행됐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갤럭시 노트7 교환 환불 첫날 예상외로 교체하러 오는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고객들이 아직 기존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서 경쟁사들은 공세에 나섰고 삼성은 지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통신사 대리점들엔 손님들이 뜸하게 찾아듭니다. 갤럭시 노트7의 교환과 환불 첫날이지만 뭘로 바꿀지 고객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삼성의 신형폰은 빨라야 내년 초는 돼야 출시됩니다. 그때까지 노트7을 그대로 쓰겠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으로 교환하면 10만원의 혜택을 줍니다. 삼성전자는 리콜에 이어 단종까지 결정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해 혜택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들은 공세를 강화합니다. 애플은 다음주 신형 아이폰7을 국내에 출시하고 화웨이는 다음달 전략 스마트폰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글로벌 1위 수송이냐, 스마트폰 시장의 춘추 전국시대냐 갤럭시 노트7의 공백이 글로벌 시장에 다시 진검 승부를 불러왔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95%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만든 순정 부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순정 부품은 쓰고 싶어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대기업 독점 체제로 운전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최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운전자 강종구 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고장난 자동차 라이트를 완성차 업체의 OEM 순정 부품이 아닌 저렴한 비순정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었지만 품질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혀 외관상의 변화가 없고 깨짐 현상이 전혀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순정품과 비교 분석한 실험에서도 비순정품은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가 95% 가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수리 업체뿐 아니라 이런 일반 카센터에서도 OEM 제품 외에 대체 부품은 찾아볼 수 없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할 때 비순정품을 쓰면 수리 비용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비순정품 사용이 일반화되면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6천억 원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독점 구조를 조금 완화해서 대체 부품이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클린디젤 차량이 법적으로 친환경차에서 제외됩니다. 무늬만 클린이지 실제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면제됐던 환경개선 부담금도 부과될 전망입니다. 강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들여온 유료5 디젤 엔진. 정부는 이 같은 클린 디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했습니다. 친환경적이다 라는 말이 떠올라. 아무래도 디젤 휘발유보다 좀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자동차 업계도 판매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신규 디젤차 등록대수는 가솔린 차량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클린디젤은 말뿐이고 질소산화물을 내뿜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구한 그런 원인 제공이 됐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규정한 법에서 클린디젤을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클린디젤에 대해서 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제작된 디젤 차량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혜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종과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고 30만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그 콧대 높던 특급 호텔들이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주는가 하면 편의점까지 입점시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의 특급 호텔. 고급스러운 로비 옆에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과 함께 고급 와인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기존 편의점과 다르게 이렇게 무인 택배함과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스타일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특급 호텔 1호 편의점입니다. 두툼한 쇠고기 패티 햄버거에 감자튀김과 쉐이크까지 이 호텔은 특급 호텔 최초로 한 끼 식사를 가정집에 배달해줍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일식집과 레스토랑을 허물고 꼬치구이와 철판 요리집을 개점하는가 하면 호텔 로비의 카페 음식들을 만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특 2급과 특급 호텔이 64곳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식음료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은 재능기부단체인 사단법인 공공나눔 초대이사장의 막 취임한 맹현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명 앵커가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정말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잘 맞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공 나눔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재능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퇴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생을 두고 쌓아온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일찍 퇴직하다 보니까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걸 사장시킬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번 이걸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공공 나눔입니다. 특히 사실 공직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공공 나눔이 보니까 펀딩을 또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는 재원도 이제 앞으로 좀 말은 해야 되는데 퇴임하실 때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공공 나눔 여기에 초대 이사장을 맡으신 이유 좀 궁금합니다. 우선 펀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회원들의 회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회를 만들어볼까 그다음에 기금을 만들어볼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순수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왕 하려면 정말 순수하게 비영리 단체를 제대로 한번 꾸려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회비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3년 전 얘기를 회상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제가 나올 적에 완전한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무슨 책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지피를 한다든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했지만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공 나눔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봉사단체인데 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활동력이 워낙 왕세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또 마치시고 나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 또 아마 관심이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좀 안정과 또 행정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곳곳에서 좀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제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좀 하나 예를 든다면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그때 한 450만두의 가축이 땅에 묻히는 아주 대참사였었는데 이거를 그때만 막을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후에 구제역은 그렇게 커지지 않고 조금 나오다 말고 하는 정도로 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국정주 자전거 길.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자전거 문화를 바꿔놓으나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일도 많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기억이 나는 일이 많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2주 전 토요일에 자전거 타하고 양평까지 다녀오면서 아름답죠. 맹장관님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평소에 다른 일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하나 메시지도 내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뭔가 좀 이 전 대통령이 활동을 좀 하시는 겁니까? 최측근은 아주 가깝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요. 우선 전직 국가 원로로서 나라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 재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딘가 어느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라 그런다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한때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제가 아는 안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을 업고 정치적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선을 하시고 10년 전에는 사실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에 또 한 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걸이 좀 떨어져서 정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요. 요즘 정치를 보면은 예. 내가 저런데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정치의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 줄 인식을 하면서도 이것을 사리사 역이나 당리당 역에 의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런 풍조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른다 이거 상당히 좀 앞으로 회자될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언론 훌류도 성공한 언론인이시고 앵커도 하시고 특파원도 하고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다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동안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때가 가장 기억에 좀 남으십니까? 저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기자 시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치 다시 하실 생각 없지 않으신 거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된다. 나아감과 들어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게 일종의 좌우명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나눔에만 계속 주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성공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넥세는 4회 다시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빈타에 울었습니다. 오재환이 평범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놓치며 1차 만루를 맞았지만 박동원이 3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난 데 이어 김정욱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탐진을 당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LG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회 1차 2, 3루에서 김용희가 좌중간을 가르는 2차점 접수차를 때렸고 박용파기 안태까지 더해져 4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LG는 6회 1차 2, 3루에서 폭포한 희생플라이로 주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LG가 7회 현재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83%이며 2차전은 내일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과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같은 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두 사람은 입국장 등장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인터뷰에 응한 슈틸리케 감독과 달리 김현수는 담담한 표정 속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현수는 올 시즌 마이너리그 행 압박을 받으며 미운 오리로 시작했지만 시즌 탈을 3화를 넘기고 팀을 가을야구로 입힌 홈런까지 날리며 100조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고 5점은 깎아 먹는 건 많이 애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5점은 그래도 인내했다는 것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반면 이란 전 무기력한 패배 이후 카타르, 쏘리아 같은 공격수가 없다는 발언으로 여론에 불을 지른 슈틸리케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가는 김현수에 반해 슈틸리케 감독에겐 다음 달 15일 펼쳐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아 최종해선 5차전이 꼭 이겨야만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골프 여왕 박세리가 오늘 한국에서 열린 LPGA 경기를 마지막으로 필드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온 국민에게 힘을 줬던 박세리 선수의 은퇴무대. 김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시작부터 울컥했습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선두 앨리슨 리의 15타나 뒤진 8오버파로 저성기와는 거리가 먼 성적이었지만 18번홀 마지막 파트를 끝내자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납니다. 경기 후 은퇴식 박세리의 눈에는 경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건넨 수많은 세리키즈들 골프 선수 박세리를 만들었던 아버지와도 깊고 진한 포옹을 했습니다. 선동열, 박찬호, 김세진 등 스포츠계 명사들까지 함께한 화려한 은퇴식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다시 알게 됐고요. 메이저 5승 포함 LPGA 통산 25승 LPGA 명예의 전당에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세리의 위대한 업적은 역경을 이겨낸 과정이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배웅의 과정도 그래서 잘 어울립니다. TV조선 김관희입니다. 요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철월에는 올 가을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작년보단 15일, 평년보단 5일 빠른 건데요. 갑작스런 추위를 실감케 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이때 이른 쌀쌀함이 누그러집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또 전국에서 맑은 가을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낮은 햇살이 뜨거워서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최고 기온 24도 안팎으로 따뜻한 날씨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은 맑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박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딴지를 거는 것이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합당한 자세인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내년 대선에 나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면 머지않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